일단 박스권의 양극화, 글이 제가 만들어 온 건데 지금 상황이 조금 계속 박스권 아닙니까? 1월 달부터 현재까지 거의 똑같은 현상으로 가고 있고 하단은 3천 밑에서 지지선은 뜨지만 위로 갔을 때 3,150 이상 가면 또 떨어지고 그런 상황이라서 아무래도 투자자분들이 코스피 매매가 상당히 어려우실 겁니다. 왜냐하면 최초에 상승했을 때 삼성전자나 LG화학, 시총 상위주들이 그다음에 종목을 보시면 NC소프트 등 최대로 수혜를 받았던 종목들이 지금 조종 구간이 상당히 길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찌 보면 그때 희망을 갖고 고점에서 여러분께서 접근하시거나 매수하신 분들은 지금 그 가격을 절대 안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이 조금 지루하면서 견디기 힘든 점, 대신에 이제 코스탁의 어떤 중소형주나 아니면 코스피 쪽도 중소형주는 활기차게 많이 움직이다 보니까 양극화 현상이 지금 일어난다는 생각에서 오늘 키워드를 제가 박스권의 양극화로 해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스권의 양극화, 여기서도 또 양극화가 일어나고 있네요. 그래서 좋은 섹터, 좋은 종목들 그 어느 때보다 잘 고르셔야 할 텐데 우리 홈프로 전문가님과 함께 그 고르는 눈을 한번 길러보시기 바라고요. 이어서 업종 키워드로 가보도록 할게요. 업종은 오늘은 어떤 업종 가지고 오셨을까요? 요즘 계속 기사에 나오는 반도체 슈퍼사이클이라고 해왔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차량용 반도체 부족 이슈인데 이 부분은 제가 따로 공부를 해봤는데 대기업과 대기업 그러니까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나 아니면 마이크론이나 그런 회사들이 차량용 반도체를 바로 증설을 안 한 이유가 뭐냐면 차량용 반도체가 아직은 전체 시장에 차지하는 양이 얼마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계 장비 쪽에 투자해서 향후에 신규로 다시 생산하고 그런 기간도 있겠지만 메리트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중소형 반도체 회사들이 지금 계속 어떻게 보면 계속 생산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 부분은 좀 시간이 걸릴 거로 봅니다. 그래서 반도체 쪽에 어찌 됐든 수혜 부분이고요. 두 번째가 이제 메모리 반도체 디램 가격이 계속 상승 요인이 되는데 물동량 자체가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멈춰있다가 풀리는 상황인데 향후에도 이 부분은 그리고 서버 디램 같은 경우에 지금 어찌 보면 신제품이 나오게 되면 디램 쪽 안에 부품들이 다 바뀝니다. 그러다 보니까 슈퍼사이클이라는 말을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미국 정부에서 지금 아주 강하게 지원책을 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도 또 지원책에 대한 어찌 보면 반대급부로 또 호재는 되고 또 하나는 중소형주를 보실 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조종이 왔을 때 그 종목에 대한 실적 개선이 있다면 그 종목에 대한 걸 분할을 하고 고점에서 매도하고 그런 반복을 하셔야지 종목이 좋다고 계속 보유하시면 요즘은 반도체가 어제 삼성전자 발표 이후에 바로 조종이 나왔다가 오늘 또 반등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저가에 매수하는 방법으로 하시고 이제 뭐 종목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공정, 후공정 소재로 해서 나눠서 섹터를 좀 분리하면서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공정, 후공정을 나눠야 된다라고 하셨는데 전공정이 좋다는 말이에요? 후공정이 좋다는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전공정이 오른 다음에 후공정이 오르고 만약에 소재 장비 같은 경우 계속 들어가기 때문에 소재 부분도 어떤 요즘 최근에 보면 백광산업이 오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백광산업도 지금 반도체 쪽에 식각액 쪽 진출하는 부분이나 여러 가지 그런 이슈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용주를 보시더라도 현재 안 움직이는 종목이 옛날에 일본 쪽 관련주들이 안 움직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게 계속 안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회를 포착을 하시는 게 저는 이제 힌트를 드리자면 20선이 안착이 되면서 수렴을 하면 그때는 한번 보는 거고 대신에 고가 갔는데 3, 4일 동안 돌파를 못한다. 그러면 그건 비중을 줄이시고 하단에서 다시 노리시고 그런 방식을 쓰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